10년 동안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치가들이 포트레이 묘사해왔죠. 환경적인 보호와 직업을 그 일을 묘사해왔죠. 뭐라고 묘사했죠? 뮤추얼리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상호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왜 한글 보시면서 베타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호하면 잡이 없어지고 잡을 또 보호하려면 환경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하는거죠. 상호 베타적이라고 보호하는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오염의 통제 보호인데 뭐의 보호 자연적의 보호 그리고 멸종되어진 종들의 보호 그리고 한계인데 뭐의 제한 사용의 제한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그런 사용의 제한이 그것이 그들이 사위에 그들이 주장하기는 이게 묘사죠. 그것이 그들이 제한하기는 그것이 일촉 경제를 억압할거라고 진식시키라고 할거라고 주장한거죠. 그리고 뭐할거라고 그 일로 이리 밖으로 사람들을 던져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을 실직하게 만들거라고 주장한거지. 맞아요? 생태계 경제학제는 이 주장이 그러나 뭐하는거야. 반박하는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들의 연구를 보여주죠. 뭘 보여줘. 장지 0.1% 그래서 동서는 얘구요. 주어는 얘입니다. 복수 봤던거 보구요. 뭐예요? 0.1% 대규모의 실업 어디서 해? 미국에서의 최근에 수년에 미국에서의 대규모 실업의 정리해고에 정리해고의 0.1%는 뭐던분이야. 정부의 규제. 환경규제 때문에 일어난건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지. 환경보호는 삽입. 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기를. 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에 필요해. 건강한 경제 시스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설 실제로 만드는데. 지구를 만들죠. 비해가 표현구조죠. 그리고 또 뭐해줘. stimulate. 사업을 자극해주고. 촉진시켜주는거죠.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재활용은 만드는데. 뭐 말. 너 뭘 만들어.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죠. 뭐보다. 원자재를. 익스트랙팅. 추출하는거보다. 석유 짜리는거보다. 재활용하는게 일자리도 많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것이 부분부정이야. 반드시 원무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무의미하지는 않아. 재활용되어진 제품들이. 더 많이 비싸다는거 의미하는거 아니죠. 뭐보다. 이때 도수는. 제품들 얘기하겠지. 제품들보다. 뭐로부터의 제품들보다. 원자재로부터의 제품들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손이 들어가니까 더 비싸게 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유는 단순히 Subtute. 대체하고 있는데 노동. 우유에서의 노동. 재활용센터에서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죠. 물. 물. 우유에서의 제품들. 에너지와. 에너지와. 커다란 기계를 대체하고 있는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것이야. 사용되어지는. 무의에서 사용되어지는. 새로운 재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 지역. 멀리 떨어지는 지역에서. 새로운 재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에너지와 커다란 기계를 대체하면서. 대체하면서 재활용센터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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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거죠.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노동이라는거죠. 인력. 노동중이 얘기하는거죠. 괜찮지? 네. Subtute A for B인데요. Subtute A for B는. 뭐죠? A로 B를 대체하는거죠. 아죠? A로 B로 대체하자. 조심해서 보고. 네.